서유를 오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? 야 많이 늘었는데 그 고등학생 선수한테 시비 터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분보다 주먹이 더 쎘습니다 야 이거 어떻노? 뻔치 있다나? 하나도 안하나 진짜 뻔치 하나도 없네 아가님 갈 뻔했다 이 사람은 까딱했어 야 이제 많이 늘었는데 롱롱롱 롱롱 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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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 복사 괜찮아요? 그만할까? 그만해요 복사 으 오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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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! 박수! 워! 화이팅!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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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오오오용 어휴 씨 바로